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2012년부터 화물연대에 자문을 했고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정치경제평론가 한지원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서 그리고 이번에 윤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민주당이 차린 무대에서 윤석열 정부하고 화물연대가 비극을 벌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본인이 지난 15년 동안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2021년에 돌연노동운동을 멈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포퓰리즘의 끝을 보여주었던 문재인 그리고 그보다도 위험한 인물인 이재명 그리고 현재 정권을 잡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그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무지와 무책임으로 인해서 생겨난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원래 화물연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 여권을 개선하고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화주와 운송회사 간의 물량을 넘기고 재차 넘기는 과정에서 운송회사는 수수료를 챙기고 화물차 운전자는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으며 운임이 낮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나르면서 화물차 사고가 잦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을 하면 화물 물량이 과도하게 재하청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운전자가 무리하게 많은 화물을 운송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안이 된 것이 바로 안전운임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 제도를 고민 없이 성급하게 도입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문정부하고 민주당이 2018년도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2020년부터 3년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안전운임제 역시도 최저임금처럼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물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도입을 할 때 안전운임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과 방식을 정해가지고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문정부는 이러한 고민 없이 성급하게 도입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문정부하고 민주당은 3년 일몰제를 도입을 해놓고 제도를 정비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최근에 고유가, 고물가가 되면서 갑자기 안전운임을 2, 30% 올려야 하는 잠재적인 위험이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운임제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포플리즘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는 민주당이 깔아 나온 무대에다가 윤정부하고 화물연대가 비극을 연계하는 현국이 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애초에 문재인 정부도 안전운임제를 잘 운영할 자신이 없었고 최저임금 인상처럼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엉성하게 들어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파업 사태를 보면서 자신이 노동운동을 그만두게 된 계기도 설명을 했는데 문정부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보적인 정치하고 노동운동으로 정치와 사회를 혁신을 하고 변환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포플리즘의 끝이 보여진 문정부와 그 흐름의 앞장을 선 정의당과 민노총을 보면서 한국의 진보 정치에 환멸을 느꼈고 문정권을 거치면서 진보 진영 전체가 타락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는데 소위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사회 안에서는 이 사태를 인식하는 사람조차도 드물었다라고 얘기했으며 이러다가 한국 사회가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진보와 보수보다 자신과 같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반 포플리즘 연합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의 당선 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포플리스트로서 위험한 것은 다 갖춘 종합형이라고 평가했으며 각종 부패에 연루된 데다가 굉장한 국가주의자이며 한마디로 다운그레이드된 문재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기본소득을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 기본소득은 원래 노동시장의 참여를 줄여서 완전 고용시장을 이루겠다는 개념인데 그러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안되면 국가재정이 박살이 나는 것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보다도 더 극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새 우리 사회에서 민노총에 대한 반감이 나날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7, 80년대까지는 노동운동은 정말로 가난한 노동자들의 싸움이었는데 그런데 87년 민주화 황제 이후에 노동자 대투정의 결과로 민노총이 등장을 했고 노동운동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 것이며 여기에서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확대가 되면서 임금과 노동기준의 산업별 스탠다드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당시에 노태우 정부도 기업도 심지어 대기업 노동자들도 이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 쪽에서는 임금이 대폭 오르니까 중소기업은 이거를 따라오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미 1990년도 초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호봉제가 맞물리면서 격차는 점점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다가 3조 호황이 끝나고 IMF 외환위기도 터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망한 반면에 대기업은 건재했으며 이렇게 한국의 원하청 시스템과 정규직, 비정규직 체계, 노조의 격차가 임금 격차로 굳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점점 쑥대밭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노조는 꿋꿋이 권리를 지켜왔으니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민노총은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했고 IMF 정리해고 여파 속에서도 대기업을 보면 식당 노동자와 같은 약자들부터 잘려 나갔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나 비정규직 확대도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일들이고 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해왔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서 총파업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민노총에 대해서 민주화 전에는 군인과 대기업이 쥐고 있는 기득권이 민주화 이후에는 민노총이 야당 정치권과 함께 기득권 동맹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문재인 정부의 포플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많았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포플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라든가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드러내기 보다는 특정한 집단을 악마화 시키면서 책임을 정가해 문제를 덮고 분노를 선동해서 정치적인 집권을 이용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를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을 시켜놓고 집권을 한 후에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 남용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문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은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와 여론을 앞세워가지고 정적 청산에만 열을 올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성 지휘자들을 동원을 해서 언론을 공격을 했고 공수처를 만들었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주의를 난발했고 불만을 동원을 했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아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는데 더 골몰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그 정도로까지 노골적으로 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에 반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반일 캠페인을 하면서 진보라는 진영이 포플리즘 친화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키웠고 야당일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운동권들이 권력을 잡고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괴물이 되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진보 진영의 포플리즘은 광우병 사태부터 조짐이 있었고 진보 진영은 과학적인 사실이라든가 무난하게 그냥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세월호 때도 갖가지 음모론에 대해서 반지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전혀 듣지 않았으며 친일 보수를 제거하고 통일을 이루면은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라는 분단체제론의 인식 하에 반과학과 반경제학을 앞세운 포플리즘으로 30년간 투장을 하면서 386 세력이 대중까지 포섭을 하고 직권하는데 성공을 한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민주당에 그나마 자유주의 전통을 이어온 DJ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탑뿌리가 뽑혔고 문동권은 피해자의 고통을 대중을 동원하는데 거의 전문가로서 반대로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라든가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점에서 지극히 포플리스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줄일까에 대한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진보 진영에서 그런 논의라든가 대책들이 나왔는가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도 86운동권의 30년 투쟁이 성공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분단체제론적인 세계관이 대중에게도 뿌리를 깊게 잡았으며 대통령과 진보 진영의 타락인 동시에 대중의 타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보수 진영도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특히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형적인 포플리즘을 보여줬고 남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불만을 터뜨려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았으며 386운동권이 포플리즘을 앞세워가지고 집권하는 동안에 보수는 혁신을 하지 못하고 계속 타락하고 무능해졌고 현대화에 실패했고 박정희 이승만의 신화에 갇혀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치가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는 것은 진보와 보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엘리트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다라고 진단을 했으며 윤 대통령은 숙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얼마나 시장 실패에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국가 경제의 잠재적인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그 대처 능력의 토대가 민주주의이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은 무능과 권력 남용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진 제왕적인 대통령제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제가 시효 만료되었다라는 점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로써 여론 탓 대선 후보 탓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의 상황이라면은 지금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지원씨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는지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왜 집권을 하면 안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